롱차 롱차 만화가 왜 없냐 근데? 그랩 몇 번 했다고 만화가 없어 아 뭘 하나 끌긴 했어요 아이고 아파요 어? 왜 왔다 가죠 저 친구? 아 이걸 못 끌어? 끌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어? 엄한 사람이 끌려왔어요 유미가! 야 유미가 잡혔어요 어 나도 지금 당황했어 유미가 왜 끌리지? 아 롤 재밌다 만화가 없어 궁슬 만화가 휠 먹고 그랩이네? 나이스! 맥주 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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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뭔지 알겠다 이거 벤트 못하게 하려고 썰어냈구나. 오케이 이해했어.